자막제공 배달의민족 그리고 저는 사실 내일 막봉이 남아있어가지고 저부터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분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말씀드려도 저는 아직 내일이 진짜 막봉이어서 지금 잘 실감이 안나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제 울면은 저희가 안 내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재미있게 무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과 함께... 어... 그 앱을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했는데 봐주시면 좋겠고 흥흥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빨리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싶고 저는 매일 좋은 것들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소감을... 아... 저는... 저도 흥흥하고 있었어요 저도 왔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어... 하... 정말...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저... 첫 공간지가... 그때부터... 그래서... 먼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임한 감독님 무대 감독님 대니안 감독님 대니안 감독님 임상선생님 그리고 원실장님 그리고 매니저님 공연을 위해 같이 열심히 쌓은 일 장윤윤영 육환 육환 지온영 정호영 준우 한나누나 람년누나 이부년누나 이주까지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잘 끝낼 수 있었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내미역을 맡게 되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토요일 때 너무 사랑 많이 받았던 작품에 새로운 내미역을 합류한다는 것이 비담도 많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형수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연습하면서 많이 인지가 되었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무대 한 무대 할 때마다 또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두 달이어서 너무 행복했었고 그만큼 많이 그리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끝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이렇게 채워주신 관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도답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가요 제가 오늘은 안 울겠다고 다짐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V LIVE 에프터라는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음악가님 우리 한미 감독님 그리고 저희 의상실장님 이제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셨던 실장님과 선생님들까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연습을 했었던 지은영 정모영 정모영 김범영 정준영 한나 누나 나뉘나 정준영 이즈까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표현을 봤었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작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재원 멤버로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만의 프란체스와 샤이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이 자리를 보고 오신 많은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안 웃겨요 진짜 안 웃겨요 진짜 안 웃겨요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참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뚫릴거에요 괜찮구요 네 정말 이 자리에отив여주신 많은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성장하는 배로 끝까지 성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면 이 두 배우분들 정말 잘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연습하니까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희 아무수연에서 연습을 때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잘 추죠? 진짜 피나게 두 분 다 연습하니까 너무 기억하고 그 시간들이 재밌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생 많이 제가 낮고 기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 조금 모여가지고 동객님들 이 집 보면서 사진 예쁘게 찍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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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시 큰절을 하면서 끝내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절을 드리고 저희 회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셨나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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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